어느 신학대학원에 특강을 갔다가 혼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혼이 나갔다 그러면 정말 정신이 없어진다는 그런 뜻이죠 그 신학교는 오순절 계통의 신학교였는데 집회 전에 학생들이 모여서 준비 찬양을 합니다 근데 그 소리가 락페스티벌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학생들은 목청껏 소리를 있는 대로 지르면서 찬양했습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그런데 찬양이 끝난 후 통성기도 때는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혼마저 나가버렸습니다 학생들은 다 서서 너나 할 것 없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중에 각종 방언 기도까지 터지면서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중간중간에 찬양을 인도하던 학생이 외칩니다 주님은 뜨거운 우리를 원하십니다 라우디기아 교회에게 하신 가장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든지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느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요란한 찬양과 시끄러운 통성기도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뜨거운 것일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뜨거운 것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뜨겁든지 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하거라 그랬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차가운 문제를 뜨겁게 반응하는 것 나는 개그로 던졌는데 다큐로 받는 것 그런데 이거는 진짜로 뜨거운 문제인데 차갑게 반응하는 것 이 모두 다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미지근한 것 어중간한 상태를 싫어하십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말씀의 정확한 뜻을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마지막 심판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또 라우디게아의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라우디게아는 사방 인근에 빌라델피아와 히에라볼리와 골로세를 둔 교통의 요지 요즘 천안산거리와 같은 그런 교통의 요지입니다 모직산업의 중심지로서 금융업과 특별히 의학이 매우 발달하여서 대단히 부유한 부자 도시였습니다 특히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고 눈과 귀의 특효인 유명한 연고가 그 도시에서 생산되는데 그 연고가 전 세계로 팔려나가서 많은 돈을 벌어다 주었습니다 물론 당시 어디나 마찬가지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로마의 간섭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핍박도 거의 없었습니다 60년대, AD 60년대 대지진으로 여러 도시가 파괴되었고 이때 로마가 재건을 위한 재정지원을 해 주었는데 라우디게아는 로마의 재정지원을 거절할 정도로 그 도시의 재정이 튼튼하였습니다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였죠 그 당시 모든 초대교회들이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 도시의 재정이 튼튼하면 로마의 간섭과 지배가 그만큼 약화되었고 로마의 지배와 간섭이 약화되면 될수록 교회는 핍박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는 각자 다른 시민들과 동등하게 직업에 종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아주 예나 지금이나 이제에 밝아서 사업을 잘해서 교인들 역시 넉넉한 상태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던 이 라우디게아에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물이었습니다 지하수, 자연수는 전혀 먹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석회질이 너무 많아서 몸에 해로웠습니다 그 지역에서 의학이 발달한 이유도 물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인 라우디게아는 인근 지역에서 물을 끌어다 썼습니다 물을 사왔습니다 수원은 두 군데 10km 정도 떨어진 히에라 볼리의 뜨거운 온천수와 14km 떨어진 골로새의 차가운 물입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물이 긴 배수로를 거치다 보면 이도 저도 아닌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왜 뜨겁거나 차겁거나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 아셔야죠 뜨거운 찬양, 불을 짓는 기도, 열성 있는 봉사, 전도와 성교를 향한 불타는 열정 열과 성을 다한 종교생활, 교회에 대한 충성, 그런 것들일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지엽적인 것들입니다 특히 뜨거운 찬양과 불을 짓는 기도는 예수님께서도 전혀 해보지 않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중요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란하고 시끄러운 것은 딱 질색 언제나 차분하고 조용한 것을 훨씬 더 좋아하셨습니다 통성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왜냐 그러면 그것이 중요하면 복음서에서 그것을 반드시 남겼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혼자서 조용한 곳에 들어가셔서 묵상과 기도를 하시는 것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뜨거운 신앙의 실체는 외관상으로는 오히려 차분한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좀 요란하다 싶은 사람은 엘리야 정도, 다윗 정도, 다윗도 차분했습니다 그런데 법계가 들어올 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무슨 영춤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하는데 다윗도 딱 한 번 했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딱 한 번 그 뜨거운 열정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주마다 한다는 것은 좀 보기 민망합니다 아니요 하여간 좀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여간 이해해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오히려 뜨거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겉보기에는 차분하다는 것입니다 깊은 묵상과 조용한 기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도바울 역시 막 요란한 사람이 아닙니다 웅변에 능했던 사람이 아니라 언울하였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문제가 되었고 초대교회에 갈 때마다 저 사람 말도 제대로 못하잖아 몸도 약했고요 열정, 뜨거운 열정과는 그러나 아내는 무지무지 뜨거운 신앙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덴은 어머니와 외조모의 영향 때문에 여성성이 훨씬 강한 따뜻하고 조용한 남자였습니다 만약에 열정적인 모습이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이었다면 사도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한테 야, 너 좀 남자다워, 씩씩해지거라 그렇게 조언했을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게시를 받고 있는 사도요한도 조용한 성품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 그물을 던지는 역동적인 모습을 보시고 베드로를 부르셨고 요한의 꼼꼼하게 그물을 깊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수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훨씬 더 사랑한 것은 사도요한이었습니다 이 따뜻한 성품의 사도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했어요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많은 교회에서 강요하고 있는 뜨거운 믿음은 성경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여 삼창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저를 해고한 그 목사님도 잘못입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것이지 그것이 천편일률적으로 그래야만 된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뜨겁거나 차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토하여 버리신다는 미지근한 것이 무엇인지 알면 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미지근한 미지근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사리에는 부족한 것이 없이 풍족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형편무인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그럼에도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딱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닌 돈에 의지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여해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부자라 이것입니다 재벌가 자녀들의 갑질 계속해서 문제가 되죠 그들의 갑질에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그들은 힘이 있고 우리들은 힘이 없어서 당하는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뜨거워지셔서는 안 됩니다 이때는 차가워져야 됩니다 냉정해져야 합니다 지금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고 일본 놈들이 그런 놈자 쓰면 안 되는구나 그런 여러 가지 경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뜨거워져서는 안 됩니다 차분해 차가워져야 냉정해져야 됩니다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유로 분노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갑질은 자신들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 없는 인간인지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물만도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가치나 존엄성을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눈꽃만큼도 찾을 수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은 물론 예성연에 가르치신 그 덕목 어떤 하나라도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인류가 남긴 그 어떤 가치도 찾을 수 없고 오직 돈밖에는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만 그 누구도 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나 그들은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큰 소리치지만 돈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장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자들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여러 교회들에게 마지막 대를 대비하여 준비시킨 여러 가지 요소들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코웃음을 칠 것입니다 너네들이나 잘 믿고 천당 가거라 할 것입니다 뭐 최후의 심판? 재벌과 갑질을 대단히 특정한 예라고 할 수 있지만 스스로에게도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혹시 그런 면이 내게도 있지 않은가 요즘 자주 하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가 좀 잘 알고 잘생기고 이쁘고 능력 있고 돈 많고 뭐 좀 학벌도 있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나무인처럼 군 적이 없는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깊이 그때는 만약에 그런 적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라오디게아 교인이고 재벌가의 갑질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하지 못하고 그들이 잘못했어 그들이 잘하면 내가 그럴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심각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미지근하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대신에 돈과 힘과 능력 미모를 의지하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히에라 볼리의 뜨거운 온천물과 골로세의 차가운 물이 섞여 미지근 물이 된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삶인데 우리들은 그런데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의 몸된 그런데 주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일 곧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행하여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운영 방식은 세상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기독교가 유럽으로 가서는 그리스로 가서는 철학이 되고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고 미국 가서는 기업이 되고 한국 가서는 재벌이 되었다고 얘기했죠 다 섞여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그 상황의 특징에 의해서 타협했다는 섞여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가장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고요 지적하면 오히려 자기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창조주시며 내 체질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세상을 운영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절감합니다 그동안 일곱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순교하라는 것도 아니었고 하늘이 두 쪽 나도 정직하고 순교를 하라는 것도 1.1에게 거짓 없이 오로지 100%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굶어도 11조는 해야 되고 그딴 종교적인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구원 받기 위해서는 그냥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의 신분임을 알고 거기에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차분차분하게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님의 영성은 종교에 뿌리박은 영성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다 최후의 심판을 준비시키면서 비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너의 일상을 보거라 이러한 것들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나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였던 점들 그것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십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돈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또 그러면 목사들은 전도봉사 헌금 교회에 충성하고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죽게 하듯하라 교만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뽐내지 말고 가장 어리석고 낮은 사람이라도 그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우하거나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면 회개는 하지 않냐고 왜 내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또 그걸 길게 얘기해 아니요 그러면 최후의 심판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우디계아 교회에게도 회개하라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딱 하십니다 라우디계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시니 예수님을 아멘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멘의 원래의 뜻은 그렇게 될지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실현되었다는 가장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의 몸입니까? 그러면 교회가 아멘이 돼야 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가지시고 오늘 나라사랑 네 번째 교동문 읽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로 전쟁 연습하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죠? 일본이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일제치하에서도 국채보상운동을 벌였던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걱정하는 게 무엇입니까? 가뜩이나 나빠진 경제가 더 나빠질까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또 돈입니다 또 돈 또 돈입니다 우리 청년들 살기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취업 준비하는데 1년 걸리는데 대기업에 들어가서도 1년 내로 그만두는 청년들이 70%라고 합니다 어려운 일들을 전혀 안 하려고 합니다 저도 유학 가서요 페인트칠하고 컨비니언스토어에서 일하면서 있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페인트회사 사장이 역시 배운 놈이 다르고만 그러더라고요 편의점에서 일할 때는 칼강도 권총강도 두 번 만났습니다 어디서나 자기 몸 하나 굴려서 사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데 또 돈 걱정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냉정하자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일본 의존도가 높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차분히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저 쉽게 쉽게 부품 사갖고 조립해갖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일들 그런데 MIT MBA 스쿨 세계 수재들이 모인 곳에서 노음 첨스키라고 하는 미래학자 노음 첨스키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50년도가 되면 대한민국이 세계 3위 국가가 될 것이다 그러자 그 세계에서 모인 수재 학생들이 와 웃었습니다 한 학생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노음 첨스키가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나라들을 연구를 했는데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가장 짧은 순간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 경제의 기적을 일으켰고 무엇보다도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피 흘림 없이 민주주의 국가를 이루게 했대요 지금이 위기 그거는 뭐냐 그러면 자기 반성이 필요할 때입니다 냉정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하겠다라고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금방 해냅니다 금방 옛날에 소니가 무엇인가 엄청났죠 소니 그렇죠 지금 소니 흔적도 없어졌습니다 수많은 세계 인류 기업 일본 기업들이 삼성한테 당할 저 삼성이 좀 도덕적으로 제대로만 하면 그렇죠 그런데 왜 저러는지 몰라 난 아니요 저는 나쁜 것입니다 또 다른 갑질입니다 겸손할 수는 없습니까 감사할 수는 없습니까 이럴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삶의 자리에서 그 꼴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부르지저기도 하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너 이쁘구나 그러고서는 이렇게 해결해 택도 없어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시고 그대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 생활이 어떤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나 잘하고 있죠 이거 바보 멍청이들 백날 해보세요 백날 되는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멘이 된 것입니다 교회가 아멘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두 나라를 한 나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전쟁도 없고 오직 평화만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실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살 때 내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고난을 종식시키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게 아멘과 창조주의 모습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도 재창조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너의 가치관, 인생관을 바꿔내고 바꾸고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30배, 60배, 100배 우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열심히 노력하면 잘하면 20배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열심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어떠한 망가진 것도 정말 약속을 믿고 행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금방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지금 교회가 하는 일들 보세요 아이고 주여 주여 차가울 때 뜨겁게 뜨겁게 싸움하고 분열시키고 회개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돈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로 견뎌내서 얻은 금이라는 뜻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흰옷 대신에 명품으로 가리고 그런데 속은 썩어 있고 안약, 영적으로 좀 눈을 떠라 그런 뜻입니다 라우디아계아 교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이란 무엇일까 가장 경건하게 보였던 사람들은 바리세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경건을 쓰레기로 보셨습니다 겉으로는 가장 경건해 보였으나 그 속은 위성과 탐욕과 거짓과 불법으로 가득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돈을 사랑하는 자 너희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현세적을 복을 위한 기복신앙이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복 내려주세요 교회에서 복받는 비결들을 가르칩니다 열심히 행합니다 그런데 원하는 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때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고 마침내는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 무대는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사탄이 읽은 것도 성경체 가장 종교적인 세트였습니다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는다는 성경 구절을 사탄이 읽습니다 성경이니까 믿고서 뛰어내렸습니다 왜요? 나는 열심히 종교 행위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야 그러나 큰 부상을 당합니다 그렇게 사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 보라고 부추기고 마침내는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하지 말라는 게 무엇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언제든지 똑같이 그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때가 이룸에 이루리라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네요 아니요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나 상황을 살피지 않냐고 나를 살핍니다 내가 죽게 하듯 하고 있는가 그것만 확인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향해서는 뜨거운 열정 따뜻한 마음을 향하고 내 자신한테는 차가운 마음으로 성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분의 손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죽을지라도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차근차근 실행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넓은 문들 가장 먼저 여시고 나아가고 다른 사람을 이끄는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뜨거운 일에는 차갑고 차고운 일에는 맥없이 뜨거워집니다 그런 엉터리 신앙을 가지고도 가장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하나 대처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이 난국에 빠진 세상 가장 먼저 열어주시는 문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불쌍한 중생들도 이끌고 하나님의 이룩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진정한 리더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난국을 해결하는 최고의 해결자들이 되도록 격려하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